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오늘 목표가 1,000개야. 놀라지 말고. 1,000개요? 1,000개야, 1,000개. 필살기 가자. 필살기야? 1,000개 중에 한 15개 정도. 저는 무조건 잇몸이죠. 서덕빛 잇몸으로. 같이 포토 타임. 잇몸만? 네. 빼고. 끈적놈이 흔들 말고 잇몸만. 포인트야, 잇몸만. 아, 좋다, 좋다. 저는 제 몸의 체온을 느끼게 해 드리죠. 어? 야, 너. 강하다. 엉망이 팔겠어. 아니, 이렇게 안 돼요. 너무 강한 거 아니야? 2013년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시크닛 김신영. 왕파죠.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드릴게요. 왕파를 위하여. 사랑의 화분을 팝니다. 사랑은 팝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실 거면 하트. 와, 감사합니다. 아버님, 인사 너무 좋으시다. 야외 무대에서 하는데, 혹시 지금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사셔서 상관은 없고요. 지금 사세요. 어울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몇 번. 지금 이거 두 장이에요. 신사임당 님이 두 장이에요. 우리가 이건 그냥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야구님을 위해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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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이전 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정도면. 지금. 지금. 저는 너무 좋아, 지금.